네, 고생하셨고요. 2011 SBS 생방송으로 치료된 가요대전 한류의 제왕다운 무대였습니다. 자, 전 출연자분들은 다 무대로 올라오시고요. 모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이쪽에 서주시고요. 소녀시대분들, 또 에이핑크, 또 모두들 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네, 대한민국 최고의 음악 축제 2011 SBS 가요대전. 아쉽지만 이제 맞춰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. 네, 정말 한류의 주역인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들과 함께 진행된 SBS 가요대전. 약 200분 동안 함께했는데 어떻게 즐거우셨어요, 여러분? 고맙습니다. 네, 환상적인 무대를 보여주신 37팀의 가수분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. 내년에도 한류의 주역으로서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. 네, 2011년 한 해 동안 가요를 사랑해주시고 또 큰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여러분들의 응원이 오늘의 한류를 만들었습니다. 앞으로 더 큰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다 같이 우리 전 출연자분들 다 같이 마지막 인사 같이 해볼까요?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